네 오늘 45번째날 두 번째 문장 바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정말 오늘 어제만큼 또 쉬운 문장이 있네요.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. 네 이번 문장은 되게 쉽죠? 어제만큼. 바로 가이드를 해드리면 Listen to me 이거예요. 근데 너무 쉬우니까 제가 영어 연습하실 때 목이 좀 덜 아프시게끔 팁을 하나 드릴게요. 니은 발음이나 미음 발음 미음, 니은 발음에는 흠 그 앞에 흠을 살짝 내쉬면 영어 발성하실 때 호흡을 뱉으려니까 미 잘 안 되실 거예요. 근데 흠, 미 로 하면 되게 이제 목도 안 쓰고 그냥 호흡 그 영어 발성 그대로 호흡을 편하게 내줄 수 있을 거예요. 니은이나 미음 발음 뭐 나이 날 때도 흠아이 왜냐면은 다른 아이, 아 발음이나 뭐 뭐 리슨 다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발음들은 그냥 숨이 나올 수 있는데 목이 안 아픈데 미음이나 니은 발음은 입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뱉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흠, 앞에 흠만 살짝 붙여주시면 충분히 호흡으로만 목도 안 아프고 발성을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다시 가이드를 해드리면 리슨 투 미 리슨 투 미 네,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리슨 투 미 라고 안 하죠. 리슨 미, 리슨 미 이렇게 투 를 르나 르로 하더라고요. 저도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 차이 몰라요. 왜냐면 저는 영어 공부를 뭐 막 엄청 열심히, 열심히는 했지만 막 깊게 파고들고 막 그런진 않아서 그냥 뭐 매번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들어보면은 그냥 르나 르를 그냥 투 로 저는 그냥 그렇게 들려요. 그냥 뭐 투 개 꺼니 그냥 이렇게 듣고 있어요 저는. 아직 저도 초본데 어쨌든 이 문장은 리슨 미 이런 문장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리슨 미 네, 한번 더 가이드를 해드리면 그냥 훈련하자면 리슨 리슨 투 투 미 미 리슨 미 리슨 미 리슨 투 미 리슨 투 미 리슨 미 리슨 미 리슨 미 이런 문장이었습니다. 이번엔 자막과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리슨 미 리슨 미 리슨 미 다음 주에 참내가 있습니다. 저리. 저희가 다들 slapped 판결을 하기로 해요. 저는 정말 tęeb Gunn caval Kackerene 저리. 정 unseren vector. 우리 모두 감사드립니다. 나는까지는 이거 어떻게 도와받으실까? 나 touching. 우리 모두 감사드립니다. 나는 너무 감사드립니다. 나 같은 그 상황이 желтого 잘 모르는 것 같네요. 우리 모두 감사드립니다. 내가 자기 cognitive 감사드립니다. listen to me we all have moments of desperation I just don't know how I'm going to survive this listen to me we all have moments of desperation I just don't know how I'm going to survive this listen to me we all have moments of desperation I just don't know how I'm going to survive this 듣고싶은 마음을 지켜줍니다 제가 좀 잘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듣고싶은 마음을 지켜줍니다 듣고싶은 마음을 지켜줍니다 듣고싶은 마음을 지켜줍니다